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 COVID-19로 정했습니다. WHO는 지리적 위치와 동물,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질병과 관련 있는 이름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으로 명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로운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불렸습니다. WHO는 지리적 위치나 동물,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질병과 관련한 이름을 찾던 도중 COVID-19으로 확정했습니다. WHO가 이름을 정하는 것은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시 표준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또한 보건대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UN 위기관리팀을 가동했고 WHO가 긴급 대응팀을 이끌게 됩니다. COVID-19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WHO는 각국이 가능한 한 공격적으로 COVID-19과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며 18개월 이내에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독일 등의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WHO는 백신 개발과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각국의 자료를 공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